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시세분출할 수 있는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양질의 종목, 시가총액이나 거리량도 충분하고 주위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좋은 종목들을 골라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종목 선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삼성물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요. 밸류업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삼성그룹주들 최근 분위기 좋은데 어떤 모멘텀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내년까지도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건설 부문의 하이테크 부문 수주가 작년 12.2조에서 올해 8.3조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신사업 수주를 본격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건설 부문의 수익성 중심의 사업 기출을 이어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주택 사업도 재개발과 재건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을 가장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 외 사업부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지난 1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도 오공장 중공 그리고 오공장의 수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의 그런 실적 견인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밸류어 모멘텀이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인 주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동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호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어 모멘텀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에 3개년, 25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과 장래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유 자사주를 3년간 3조에서 4조 원 가까이 소각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고, 현재까지 보유 자사주 중에 4.2% 정도를 소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 어쨌든 올해 초에 밸류어 모멘텀 받으면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좀 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거점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가격자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가만 살펴보자면 1% 정도 떠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목격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격가는 19만 원, 손재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정거점 돌파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목표가 잡고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